자 참고로 우리 여러분들 제가 잠수함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죠 그냥 잡혔다 자 박하지가 박하지 잡았습니다 엄청 큽니다 이야 멋있죠 이렇게 보니까 멋있죠 박하지가 제가 처음엔 좀 작은 자라는데 이거보다 한 3배 4배까지 크더라구요 거의 꽃게에서 좀 작은 수준 굉장히 먹을만한 사이즈인데 어쨌든 박하지 민꽃게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가라 자 여러분들 일부는 울산에서 맛있는 거 한 젓가락 하고 부산에 가서 또 잡을 겁니다 아 아까 그거 놓친 게 아직도 아른아른 거려요 자 여러분들 1편에서는 심해불가사리부터 레드불가사리 구물코지치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편은 바로 부산 편입니다 아시죠 야 오자마자 오 여기 되게 많이 몰려 있다 이 친구들은 흰졸망두기라고 하는데 지금 떼거지로 몰려있네요 오호 아까보다 좀 뿌였네 울산 편보다 부산물이 약간 더 뿌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십니까 저기에 두 줄 베돌아치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아 눈치가 빠르다 도망갔어요 와 눈치 되게 빠르다 뭐 잡힌 거지? 우와 오 엄청 크다 자 여러분들 아까 1편에서 소개시켜드린 미역치 새끼 있죠 그 친구가 크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지느러미에 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느러미에 찔리면은 체내에 독이 기입돼가지고 엄청 아파요 아 절대 찔리면 안됩니다 미역치 이거 얼굴 기억해두셨다가 조심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오 자 여러분들 오 이거 라면같이 생겼는데 오 군소알이라고 합니다 와 각입니까 약간 진짜 라면 삶은 것 같은데 음 미역치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역치 안녕 오 안녕 지금 여기 사이인데 사이 이렇게 잘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또 태양생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보니까 이쁜데 이쁘죠 어우 여기 군소 많아요 와 군소 하나 군소 둘 군소 셋 넌 왜 굉굴 그렸니 가라 자 너도 가라 들어가라 자 너도 가라 들어가라 자 너도 가라 들어가라 뭐 들어있어 오 들어있어 들어있어 오 되게 신기한 거 들어있다 이거는 뭐 줄도 없고 하니까 주인이 없는 거라고 큰 거 지치 지치 큰 거 잡혔다 손 괜찮니 네 괜찮아요 지 노레미라는 친구라고 합니다 오 진짜 크다 어 놀레미라고 부르는데 놀레미는 이제 방언이에요 아 놀레미는 방언이고 노레미라고 하는구나 와 새로운 오종 하나 더 추가 이거는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오 락블레닝이? 맞아요 락블레닝이 같이 생겼죠 드립 받아주는 라레 친구 자 얘는 락블레닝처럼 돌 틈에 사는데 이끼를 뜯어먹진 않아요 아 이끼를 뜯어먹진 않고 돌 틈에서 오 근데 진짜 이쁘다 얘 정식 명칭이 뭔가요? 이름이 문이 베떼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오늘 굉장히 많은 거를 우리 친구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배움의 자세로 함께하고 있는데 신기한 생물이 또 나왔습니다 우와 이거를 보시면 1, 2, 3, 4, 5, 6, 7 그래서 일곱 동갈 망둑 이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었는데 이름을 까먹었었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서 또 보니까 신기하네요 자 이거는 해수샵에 가면은 익기제거용으로 가끔 사는 건데 이거 우리나라에도 밤고등이라고 있어서 이 친구가 익기제거하는데 굉장히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아싸 가져가야지 이거 또 넣으면 또 멘티스가 써먹으려나? 에잠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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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심해어종이 딱 아구같은거 아가가 들어갔는데 간다 나한테? 여기 있어요 여기 아가가 어 야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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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오 진짜 이뻐 자 여러분들 이거 신절망독이라고 하는데요 오 야 여기 지금 주황색깔 라인이 또 그려져있고 실제로 보면 약간 투명한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굉장히 매끈매끈해 보이는 피부를 가진 어종이 잡혔습니다 얘네들은 무리지어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무리를 지어서 다니더라고요 네 야 어쨌든 잡았습니다 추가 와 근데 진짜 쓰레기가 너무 많다 쓰레기 좀 죽고 가야겠다 오 야 스킬 봐라 아이고 빠졌다 저 미역지인가? 자리돔 아 자리돔이야? 오 자리돔 한 마리만 잡아봅시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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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쁘다 오 야 야 붕어 같이 생겼어 이제 얘는 담셈 종류에요 수족관은 음 너무 이쁘다 담셈 종류가 되게 강하지 않나? 네 엄청 세요 이 친구는 자리돔이라고 하고요 사이즈는 많이 커지나요 혹시? 사이즈는 15에서 20 정도? 꽤 많이 커집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한게 굉장히 이쁘네요 우선 새로운 어종을 획득하였습니다 나이다 와 진짜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물고기 있어 가지고 아 물고기 있어? 잡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수거를 해가지 못할지언정 이거를 물 밖으로라도 빼놔야겠어요 이게 통말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여기 불가사리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와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좋아요 음 야 오 저기 붉은 색깔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꽤 크다 찰랑거려서 잘 안보이시죠 오오 나왔다 나왔다 이게 해수수족관 가면은 이 비슷한 불가사리들을 팔더라구요 오 이뻐 이뻐 오 되게 이쁘다 국산 레드 불가사리 채집 완료 아 너무 아쉬워요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서 이제 슬슬 올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채집물입니다 자 오늘의 채집물입니다 저기 난소알부터 군소 군소알이에요 아 예 군소알이죠 네 그리고 여기 군소 한 마리 이끼제과용으로 한 마리 잡았고 그리고 밤고둥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거 자발이 네 자발이랑 일곱둥갈망두 그리고 여기 구물꽃쥐치랑 어 되게 많아요 진짜 이름을 제가 다 못 외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레드불가사리랑 아이고 아이고 아쉽게도 자리도미 한 마리가 용궁에 가버렸네요 그리고 여기 복섬 친구도 채집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채집이 됐는데 전 여기서 제일 신기한게 이 친구에요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했는데 범얼룩 개고사리라고 합니다 어 움직여요 나 고사리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신물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얘가 무슨 과에 속하나요 어 바다 나리과 아 바다 나리과 라고 하나요 굳이 하자면은 개고사리과 이쪽에 아마 속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 움직인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고 저기 굉장히 이쁜 친구는 노울레기라고 합니다 노울레기 오늘 울산 부산 왔다갔다 하면서 해양생물을 한번 잡아 봤는데 어땠나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더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해양편도 더더욱 기대해 주세요 우리 수고해준 나리 친구에게도 박수 한번씩만 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하하하 귀엽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